이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레인에는 권서연 선수, 1레인에 전수빈, 3레인에 민현지, 4레인에 최지연, 5레인에 박유진, 6레인에 백채원, 7레인에 박세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바이핀, 모노핀과의 어떤 차이를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모노핀은 일단 장비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모노핀은 가로세로 약 1m 되는 장비를 신고 돌핀킥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이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오리발이라 부르는 장비를 신고 경영의 크롤 영법을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발을 움직였고요. 자유형과 비슷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유형 크롤 영법으로 경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은 4레인 쪽인가요? 4레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4레인 최지연, 23초 80으로 1위로 들어왔습니다. 5레인에 박유진이 24초 26이 됐고요. 7레인에 있는 박세리 선수가 24초 38로 3위가 되겠습니다.